1. 2. 2. 2. 3. 3. 처음 보는 거 가지? 4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6. 6. 6. 5. 5. 어디 어디 누군이 될지 모르겠어. 이 동네에 보도콜리 키우시는 분 아세요? 모르겠는데.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. 8. 7. 8. 8. 9. 9. 10. 10. 10. 아 강아지들 있구나 아 아 뭘 할 수 없나 제 파란색깔 목줄 하고 있었구요 그냥 뭐 퍼펙트합니다 뭔가 그래도 보호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찜 넘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코 우리 침대 밖에도 춥고 당분간 날씨 좀 풀릴 때까지 임시 보호하면서 따뜻하게 지내기 하려고 하자 아이고 아유 좋아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예 요거 초코 저기 다른데 주인이 있다는 거 같은데 이거 아 뭐 연락이 온 거예요? 예 누가 지금 얘기해 줘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저희가 밥을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밥을 시켰는데 그 배달원이 저 비슷한 강아지 저기서 찾고 있다고 아이고 오 하필야 열려와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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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이 자식 하하하하 저희들... 하하하하하하 뭐하나? 짜식아 매일 뭐 그런 놈이에요 하시니 질투 없는 척하고 있어 있어 놀아달라고 아이고야 처음 저희가 대륙도 왔을 거 같아요 아 쪼꼼하네 단장님이 이제 본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좀 쉬로 좀 잠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잔대까지 잘 가라앉네 옳지 너의 집이야 해피! 안녕! 어? 가지 말래. 어? 가지 마?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. 그새 덩들었나 본데? 뭔 세대가 똑똑해가지고. 조금 아쉽네요. 가능하면 제가 뭐 저녁에는 집에 데리고 가든지 관장님 오실 때까지는. 이렇게 하고 낮에는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